.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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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중환경의 학살 책임자 원효신 전두환이 망언함으로써 다시 강조학살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정작 살인마가 희생자라고 설교하는 희대의 막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몰상시간 행동을 하는 전두환을 강력히 히트하며 정작 살인마가 희망한 희망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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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